BMW 530i, G30 모델이 입고가 되었어요.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되어서 썬팅은 시공을 다른 데서 하고 오셨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는 PPF, 세계특허 나노 퓨전 PPF 필름을 프론트 패키지, 앞범퍼, 번네트, 양쪽 헨다, 헤드라이트, 나머지 생활보호 패키지로 시공을 의뢰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PPF 시공 안되는 부위는 유리막 포팅을 의뢰해주셨고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은 가죽 코팅입니다. 가죽 코팅. 실내 가죽 코팅. 가죽 코팅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조 가죽으로 나온 차들이 거의 없죠. 그랜저, 소나타 정도만 돼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아파 가죽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인조 가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재질의 가죽으로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가죽들이 오래 타다 보면 좀 해지기도 하고 또 이염 청바지나 어떤 옷에 있는 그런 염색되어 있는 것들이 이염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가죽의 수명을 더 올리고자 하는 게 가죽 코팅입니다. 도어 쪽 그리고 차량 시트 시트에도 그리고 대시보드 이쪽에 모두 이렇게 가죽으로 가죽 재질로 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가죽에 부드럽게 코팅젤을 발라주고요. 코팅젤을 도포를 하고 30분 정도 경화를 가지고 2차 도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2차 도포를 한 다음에 경화 타임을 가지면 코팅은 완성이 돼요. 코팅이 지금 도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대한 코팅을 펴 발라줍니다. 최대한 펴서 이게 너무 욕심껏 많이 바르면 안 되고요. 최대한 펴 바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내 가죽 코팅의 경우 시공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지점에서 가죽 코팅 시공이 가능한데 시공 가격은 승용차 1열, 2열 그리고 도어 쪽까지 해서 35만원 시공가가 나오고 있고요. SUV 7인승 차량들 3열까지 있는 차량들은 10만원이 추가되셔가지고 4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BMW 530i 이 모델은 신차 패키지로 입고가 되어가지고요. 가죽 코팅까지 신차 패키지로 묶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할인률을 20에서 최대는 33%까지 할인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할인이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여러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업비가 거의 400만원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할인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패키지로 시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통합번호 1688-2526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문의 예약까지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신차 패키지 또는 가죽 코팅 가죽 코팅 시공을 하시게 되면 실내 가죽을 좀 더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명은 약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죽 코팅의 경우 그리고 운전석 쪽 항상 타시는 운전석 쪽은 좀 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가죽을 좀 더 오랫동안 보호하고 관리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브리지 코리아 고컬리 브리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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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